아저씨, 안녕하세여? 아이고, 우리 나은이 예쁘게 머리 묶었자이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뭐하고 놀아요? 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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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우 머리 저렇게... 산내! 아, 진짜 예쁜 주인과 손님이네요. 그렇죠. 말 내릴까요? 따게 드릴게요. 무슨 가게죠? 자. 쉿, 쉿. 아저씨, 포킹 나왔습니다. 포킹, 포킹 나왔습니다. 자, 먹어오세요. 손님꺼 맛만 보는 거 같은데? 아, 다 먹었다! 아, 본인이? 손님은 결제만 하는 건가요, 그럼? 네. 아, 누나 이렇게 먹었다고. 아, 같이 놀이가 되는구나, 이제. 뭐가 필요하세요? 아, 세상에. 세상에. 왜 이렇게요?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네. 아, 이제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이 집 정보 알려주죠. 이 집 정보 알려주죠. 이 집. 산처럼 여깁습니다. 얼마예요? 네. 세발입니다. 저 사와드. 3만 원이요? 네! 그럼 식겠어요. 딱 사주세요. 깍 안 줄 거야. 깍 안 줄 건데. 깍 없어요. 다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갈게요. 깍 안줄 거야. 깍 안줄 건데. 깍 없어요. 깍 없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물 나왔다. 얼른 건물 닦자. 아니야, 내가. 누나의 엄마예요. 흥! 아이고. 흥 해야지. 나 건물 나왔잖아. 지지야. 오, 번호 또 나올 수 있어요? 번호 또 이거 나오겠는데요?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오, 시위대사가 괜찮지 않아요? ㅋㅋㅋ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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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윤호 나와니 나은이 말해? 알았지? 아... 아... 너 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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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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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빠 안 반겨. 놀랬나 봐. 너 하나, 아빠가 뱁어봐. 아빠가 뱁어봐. 아빠 뱁어봐. 아빠 뱁어봐. 앉아보죠. 이거 뭔지 알아? 잠깐만, 아빠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안나랑 저랑 자녀 계획이 3명, 4명 정도 있는데 나은이가 동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케어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아기 생겼어. 동생? 베이비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나은이 건우 생겼을 때도 어떻게 했지? 마마한테 어떻게 해줬어, 이렇게 했지? 얼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얼굴 대봐. 한 몇 개월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서서히 불러오게? 그렇죠. 뭔가 번뜩이셨습니다. 아빠 배 아파. 입덧이 뭐예요, 옛날이에요, 입덧이. 나은이 진짜 놀린 것 같아요. 아니, 입덧을 누가 만사게 해요, 지금. 과식이죠, 저 정도. 보니까 고출산인데. 나은이 놀랐어요, 건우도 놀랐고. 아빠, 괜찮아? 엄마, 엄마! 아이고, 신나, 신나. 아빠, 이거 또 타봐봐. 오류야, 동생 나온디야. 어떻게 하면 좋아? 온도, 어머, 진짜 걱정해서. 아빠, 많이 아파? 아이고. 괜찮아? 이제, 이제 괜찮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엄마, 좋아야 돼. 아빠, 혼나의 판 줘봐. 오, 나은이 진짜 똑똑하네요. 엄마, 전화해야 돼, 왜? 어, 아빠 아파. 우와. 아빠 아파서? 오, 미가. 어, 나나. 어, 마마, 마마. 마마. 세너 데뷔고 성커가 불굴한거에요. 엄마,uki. 야잘 Азот화. 되어 kän savory? 그래서 점원에auftsed. 태né마. 엘덕, 아빠한테 부 Squad. 아가 소리 귀를 대고 좀 소리 들려 안들려 들려 들려 조용히 얘기하잖아 아기 놀랄까봐 들려? 야 청진규 아기야 괜찮아? 아니 목소리 들어? 난 아니야 이거 안하고 이거는 남자동생 남동생이 생겼으면 좋겠어 여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 거누도 동생이랑 인사를 해요 거누야 너 동생 생기는 거야 너 여기서 좋지 낳은 아빠 물 마시고 싶어 잠깐만 엄마가 아빠 제일 돌봐주려고 하니까 아유, 권우는 청소까지 하고, 나은이는 물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아유. 아빠. 이뻐라. 고마워. 고마워. 나은이 아빠 도와주는 거야? 응. 왜? 아빠 빌리 있잖아. 어머나. 아유, 야. 깜찍해다. 밥 마셨어, 갖다 놔줘. 어. 아, 말 잘 됐네요. 나은아, 아빠 사과도 그리고 사과도 하나 갖다 줘. 어. 아이고. 사과도 가져줄게. 응. 사과 여기 있어. 사과 먹고 싶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먹고 싶대. 응.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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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동생 진짜 잘 보겠다, 나오면. 혜기야, 조금만 지어요. 아이, 까주기까지 해요. 세상에. 아우, 먹어주고. 혜기야, 많이 먹어. 나아, 나 빨래 좀 가져. 설마? 빨래. 건호야, 보고 있어? 어. 아니, 세탁기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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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빨래까지? 하... 하... 아니... 아니, 숨차요. 이거는 나은이 해줄게. 알지? 아니, 나은이 땀 흘리면서 자겠어. 아빠 힘들으니까 나은이가 이렇게 해줄게. 나은이 잘한다. 야, 건호도. 건호도 도와줄게. 건호도 여기다 해봐. 어머, 어머, 다는 거 어떻게... 저건 어디서 보고 배운 거죠? 건호도 아빠 도와주는 거야? 잘한다. 애기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애기가 있어? 다 했다. 다 했다. 빨래 끝! 빨래 끝! 노래까지 불러줘요. 자, 피처링 있죠. 슛뜨뜨뜰 아기 상호 엄마. 헌호랑 아빠랑 잘하네? 응, 응. 아니, 오늘 흥건호네, 흥건호. 흥건호. 아, 저기 아예 건호 하체를 쓰잖아요, 일단. 아, 저런 애기가 어딨어요. 이 춤은 어디서 저렇게 배웠죠? 아... 진짜 리듬에 몸을 실은 느낌입니다. 건호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가장 이쁜 시기가 저 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예 상호. 우리 잘 들었어, 애기야? 다음에 또 해줄게. 어머, 우리 뽀뽀까지. 고마워요. 바로 쳤지? 발 쿵쿵하는 것 같아. 애기야, 뭐해? 애기, 발로 차나 봐. 아기 배우 포대 밖에 가자. 빨리 준비해. 어떻게 나가셔야 되죠? 아기 배우 다 가자. 저거 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야 되나, 나와나. 아이고. 아이고. 저 어르신 쳐다보시는 거 봐요. 어르신 놀라셨어요, 지금. 아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뻥튀기 아니야? 신기하다. 뻥튀기 하나 줄까요? 하나 먹을래? 아빠도 하나 먹어 봐, 아빠도. 바로 나온 게 또 뚜껑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아, 그렇군요. 내가 왜 그래요? 아빠, 애기 있대. 애기 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민박이 하시네요. 빨리 가자, 나와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빠 창피해. 애기야, 괜찮아? 응, 애기 괜찮아. 뭐? 아빠만 괜찮으면 돼요? 나와나. 나 이거, 이거 나은이 거고. 나은이 거고. 이거 아빠 거고. 이거 아빠 거고. 이거 아빠 사이즈 맞을까? 아기는 여기. 아기는 펜더. 아기는 펜더 사줄 거야? 아기는 펜더 사줄 거야? 거누 깼어요? 거누, 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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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기 둘래? 상황 파악 좀. 시간이 너무. 아까 흥에 취해서 좀 피곤했었거든요. 그럼요. 빨래 널었지, 춤췄지. 눈 떠보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가 됐는데. 이거 초코야? 이거 팥이야, 팥. 조금만 먹으러. 어? 팥죽도 먹어요? 조금만 해. 봉주, 아빠 배 왜 그래? 애기 있어요. 아빠, 애기 있어요? 네. 빨리 먹어봐. 동생, 봉주 동생 또 생기는 거야? 참피해지고. 아니,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빠야. 아, 맛있죠. 너무 잘 먹네요. 아빠, 많이 먹어. 아빠, 많이 먹을게. 이거 먹어볼래? 번데기를 먹어요? 벌레 아니야? 벌레 아니야. 벌레인데. 이거 뭐야? 번데기. 번데기? 벤들리 아니고 번데기. 거누, 아. 거누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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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식감이 이상해요? 씹어보면 맛있을 텐데.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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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는 씹을스러운 맛이 나죠. 우리 다 먹었으면 갈까? 아기 배부르네. 가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나라! 세상에. 어머 나은이 출동합니다. 주아빠 연기력이 있어. 이대로 늘면 2019년 연기대상태 보냈어요. 신인상 정도네요. 아빠. 배아파. 아빠 배아파. 오늘 놀래ą. 얼었어. 아기 나오려나 봐. 아아 나온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아 아 나왔다. 아 아 나왔다. 아 아 자. 아 자 아 자. 나은이가 안아줘. 배가 왜 안 들어갔어요? 여기요? 쌍둥이인가요?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애기가 애기를 봐주고 있어. 아이고. 저런 말투를 어떻게 애기 알아? 진짜 아이들 앞에서 다 행동 예쁘게 하셔야 돼요. 까구, 까구. 똥 같네. 애기야. 너무 잘 돌봐주는데요? 그러게요. 앉는 자세가 딱 잡혀서 목을 받쳐주는 게. 뭘로 주고. 알죠? 상처. 아빠 나와있어요. 애기 봐요. 어머네네머. 이게 애기 맞아? 샜, 괜찮아. 이거 무슨 애기야? 아빠야, 이거 애기 아니야. 이거 애기. 이영이야. 나은아 아빠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마마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여자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나중에 마마 아기 가지면 오늘 아빠한테 해준 것처럼 나은이가 엄마 잘 보살펴줘 진짜 셋째를 낳을 생각이시네요 근데 진짜 잘 보살펴줄 것 같아요 나은이가 든든하시겠어요 난 나은이입니다 몇 살이에요? 네 살 나은이 동생 셋째만 더 깼어 왜? 걸어도 와 나은이가 오늘 하루 저를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너무 기특했고 그래서 한 명을 더 낳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은아 아빠 힘내볼게 나은아 아빠